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뭐 지금 온 나라가 난리가 났죠 바로 왕의 DNA 갑질 사건 뭐 그 사건 자체를 다루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할 겁니다 도대체 그 카페가 뭐냐 그래가지고 그걸 조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사건 자체는 크게 다루지 않겠습니다 일단 보죠 그 카페에 올라온 글입니다 운영자라고 해요 안 그래도 살 곳이 없는 우리 아이들 이젠 아나키 취급까지 받고 있어요 소장님이 부모에게 주는 미션지를 아무 필터링 없이 몇 년 동안 해당 교사에게 보내고 또 교사를 직위해제시킨 그 사건 때문에 갑자기 온 나라가 난리가 났네요 아무리 말을 해도 우리 이론을 사입이 취급하는 이 한국 교육 현장에서 더는 발붙이기가 힘듭니다 이 난국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마녀 사냥당하는 기분이 들어서 너무 힘들어요 학교 선생님에게 몇 년간 보냈다는 그 미션지 이거 극비 아니었나요? 보강할 때 절대 비밀이라고 그 사무관이라는 사람이 여기서 보강을 한 사람이 정말로 맞는지 난 너무 궁금합니다 이게 그 미션지가 이겁니다 이거 다들 보셨죠? 간단하게 볼게요 하지만 안 돼! 그만! 이렇게 제지하는 말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애가 분노가 생긴다고 싫다는 거 억지로 매기지 마 그리고 또래의 갈등이 생겼을 때 철저히 무조건 내 새끼 편들어주세요 지시 명령투보다는 권유 부탁이 어조로 사용하십시오 왕의 DNA를 가진 아이야 우리 아이가 그렇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하란 말이지? 이게 미션지입니다 쉽게 말하면 커리큘럼 식계명 같은 거겠죠 A씨가 주장한 치료법은 고개를 푹 숙이는 인사는 자존감을 하락시키기 때문에 뇌기능 저하로 연결되고 또 어른처럼 대우하면서 영웅심을 고치해주면 뇌기능이 빠르게 안정된다 갑의 입질을 느끼게 해라 그렇게 해야 유익한 신경전달 물질이 생성된다 내려다보지 않기 왕자 또는 공주 호칭을 사용해라 그렇게 해서 우울한 존재임을 계속 확인시켜주어라 사과를 시키면 안 된다 이거는 뇌기능을 저해시키는 요소이기 때문에 잘못이 있다 해도 그냥 악수나 허그 등으로 대체해라 이게 그쪽 가르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카페에 있는 부모들이 올린 글이에요 극운해 아이의 하루 저희 큰아이는 초등학교 3학년 남자아이고요 극운해입니다 학교를 가면 보통 1교시만 하고 들어오는데 맛있는 급식이 나오는 날은 끝까지 하고 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등교를 거부하기도 하고요 근데 재미있는 건 학교를 안 가도 오후에 방과 수업은 갑니다 기가 막히게 용기 있는 아이예요 하고 싶은 것만 하고 하기 싫은 건 절대 하지 않는 이런 용기 학교 다녀오면 오전 10시가 안되는데요 그러면 자기 스스로 라면도 끓여먹기도 하고 또 게임을 합니다 어머나 극운해 아이를 잘 키우는 방법을 이렇게 배우셨다면 이젠 동생이 꼭 있어야 할 거예요 왕의 DNA를 가진 극운해에게 동생이란 신아이기도 하고 또 장난감이기도 하고 친구이기도 하고 때로는 정을 주는 대상이기도 합니다 전에 소장님께 들은 말이 생각나네요 백성이 없는 왕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앗 뼈 때리는 말이네요 그때 저한테 소장님은 동생이 있으면 좋다 정도의 말씀만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님이 말씀하신 거 보니까 정말 맞는 말씀이네요 감사합니다 신아를 만들어줘야겠어요 지나가다가 맞네요 저희 둘째겠죠 저희 둘째가 그 역할 감당하느라 힘들어하죠 반응하는 신아니까 동생을 신아랍니다 장난감 오늘도 아이가 동생이랑 한바탕 전쟁을 치르고 자기 동생을 때려라 참교육시켜야 이러면서 큰아이가 동생한테 윽박을 질렀어요 이걸 보면서 큰아이 편을 들어주고 동생을 혼내주지만 이제 고작 3살인 아기가 말도 잘 못하니 눈물만 뚝뚝 흘리고 엄마 엄마 이렇게 겁에 질려 있는데 큰아이가 왕이니까 무조건 편 들어준다 이겁니다 잘못을 해도 그런데도 큰아이가 때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동생 엉덩이도 때렸습니다 이게 정말 맞는 걸까요? 언제쯤 큰아이가 동생을 어린 동생으로 받아주려는지 아이의 요구는 날로 심해지고 어리광짓은 마치 5살 아이같이 울어요 5살도 아니라는 겁니다 나이가 훨씬 많다는 거죠 뭐 한 7, 8대겠죠 많으면 10살 그래도 네가 제일 이쁘다 하면서 무릎 아파도 할머니도 저도 아빠도 다 큰아이를 업어줍니다 정말 이렇게 해서라도 아이가 보강 후에 동생이랑 잘 지내주고 남들과 자기 생각과 다른 점에 화를 덜 낼 수만 있다면 제 무릎이 달아 없어져도 업고 다니게 했어요 아래 영상은 답답하고 힘든 저에게 다른 사람이 보내왔다군요 극운해에게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인데 이거 보면서 한숨도 나고 정말 복잡한 생각으로 듭니다 극운해를 전혀 모르니 대화도 마음토롭게 쉽지 않네요 극운해 극도로 운해만 사용한다 그런 거겠죠 수업 시간에 산만하다 하시고 다른 아이랑 트러블이 있기도 한다고 해서 상담센터 갔어요 선생님이 저희 아이를 정신과 정신병원 가가지고 ADHD 약 먹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상황이 학원 세계에 태권도 영어 미술을 다니고 있었고 집에 오면 핸드폰으로 게임만 하고 있었어요 집에 와서 남편과 상의하고 약 먹이기는 싫으니까 스트레스 받아 하는 학원 다 끊어버리고 핸드폰도 끊어보자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이가 처음엔 울고불고 발악을 하고 하다니 나중엔 자전거도 타고 적응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아이가 학교에 안 가겠다고 많이 울고 힘들어서 해서 안되겠다 싶어가지고 검색을 하다가 디지브레인 알게되고 이 카페 이름인가 봅니다 상담은 잔해보강 시작했어요 잔해보강 상담하면서 아이가 극운해라 하고 아이 핸드폰 게임 많이 시키라고 해서 여기 상담 오면 포키프쌤이랑 게임하고 저희 부부는 상담받았어요 어쩌고 저쩌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너무 기니까요 유료결제? 아 핸드폰 그렇게 몇 년이 지나 5학년이 된 지금 저희 아이는 학교를 가지 않습니다 학교 가라고 하면 못 가겠다고 울고불고 해요 수업도 전혀 못 따라가고 아이들과 어울리지도 못하고 어떤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2학년 때는 영어 미술 다니고 공부시키고 해가지고 수업은 어느정도 따라갔지만 학교에서 시험 보면 100점도 맞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4학년부터는 어떤 수업에도 참여를 안해요 지금도 학교 가기 싫은 이유를 물어보니까 학교에 가면 수업시간에 전혀 못 알아듣겠고 공부하는게 창피해서 못 가겠다고 합니다 아니 집에만 있으면 너무나 해맑고 행복한 아인데 학교 수업을 알아듣지 못하니 학교 가기를 거부해요 그리고 집에서 하루종일 핸드폰 게임만 합니다 전에는 학원 다녀가지고 학원에 가있는 시간에는 핸드폰 못했는데 지금은 그냥 하루종일 집에서 게임만 해요 아이가 어제 진지하게 얘기해봤는데 아이랑 학교 못 다니겠다고 안 다니겠다고 해서 방금 선생님과 통화했는데 이거 의무교육이다 안 다니면 위원회가 열려서 저희 부부와 아이가 가서 해명해야 하고 자료도 내야 하고 가정방문도 해야 된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속상해서 선생님이랑 통화하다가 울었습니다 지금은 폰게임을 계속하게 놔둔 저희 부부가 너무 잘못된 것 같아요 학습을 시키면 하기 싫다고 울면서 틱 증상 같은 게 오고 학교 보낼 때 안 간다고 울고불고 하는 애를 억지로 끌어서 보낼 수도 없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지금이라도 폰 끊어버리고 학습을 시켜야 되는 걸까요? 싫다고 해도 억지로 학교 보내서 의무교육은 마치게 해야 하는 걸까요? 아이는 공부도 학교도 못하겠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자녀의 보강받기 전에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이 라면, 젤리, 아이스크림이었는데 매일 못 먹게 실랑이를 버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소장님이 아이에게 밀가루가 좋고 많이 먹여도 된다 해가지고 보강을 받으면서 라면도 주고 군것질도 자유롭게 하게 해뒀더니 지금은 밥을 아예 안 먹고 몇 년 동안 먹은 음식이 라면, 떡볶이, 과자, 아이스크림, 젤리 이렇게 먹고 살았어요 아이가 예전보다 더 많이 산만해졌고 살도 쪘고 자신감도 없어졌어요 많이 예민합니다 계속 폰 게임만 하게 계속 폰 많이 쓰게 하고 음식은 아무거나 다 먹여도 되는 걸까요? 작성자의 추가 댓글 아이가 학교를 안 가고 종일 집에만 있으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남편은 지금부터라도 핸드폰 모두 끊어버리고 억지로 학교에 보내고 학원 공부도 시키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학교를 거부하는데 어떻게 보내겠다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이는 오늘도 학교를 안 가고 TV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글에 달린 소장이라는 사람 글입니다 당장 폰을 끊고 학교를 억지로라도 보내자는 의견이 있다고 하시는데 극운의 아이를 그렇게 해서는 될 것 같으면 어느 부문들 왜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이건 순 좌뇌적 발상이에요 좌뇌 아이는 이렇게 하면 부모 마음대로 움직여지거든요 그러나 극운의는 이렇게 강제로 밀어붙이기다가는 정말 치명적인 뇌손상을 입게 될 거예요 아이가 학교를 안 가겠다고 하는 것은 배우는 내용을 몰라서가 아니라 원하는 인격적 대접을 못 받기 때문에 안 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 아이들은 유난히 자존심과 자기주도성이 강하거든요 등교를 자발적으로 하도록 여러가지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바로 부모님의 몫입니다 한 달이나 두 달쯤 자뇌 보강을 추가로 받기로 권합니다 이미 자뇌 보강을 받으신 10집 중 2, 3집 정도는 1, 2년이 지난 후 추가 보강을 받고 계세요 대개 보강이 끝난 후 어떤 사정 때문에 미션을 지속적으로 실천하지 못한 그런 경우들이죠 어른들 입장에서 아이가 어른 기준에 맞춰 행동하도록 강요하면 자녀 양육은 실패하게 됩니다 10살짜리에게 30살 청년처럼 행동하라고 하면 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에너지가 많은 극운해를 순환양 같은 좌뇌아이 취급하시면 점점 더 어려워질 겁니다 그리고 1년 반이 지난 다시 댓글이 달렸어요 이 글에 어떤 사람이 댓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가 지금은 어떤가요 저희 아이도 짜증이 좀 아침 저녁으로 있었는데 보강 시작 후 학교 거부 짜증 마음대로 등 이게 더 심해졌어요 이 보강이라는 게 한 번 하는데 백 몇십만원 든다고 합니다 그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여태 뭐 하지만 하지마 등으로 기 눌린 거를 지금 발산 중이구나 하고 저는 인내를 하며 아이를 받아들이고 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게임 무제한해 먹는 것이 마음대로 하지 한참 큰 나이인데 영양소 배제하고 밀가루만 먹이는 게 맞는 건지 그래도 전에는 규칙적으로 학습을 하고 보상해주고 했는데 이제 그 모든 걸 다 끊어버리고 이해를 해줬더니 마음대로 하게 해줬더니 이제는 학교까지 안 가겠다고 어깃장을 내더라고요 시킨 대로 했다 이겁니다 계속 이러다가는 애가 정말 사회에서 이상한 사람 되지 않을까 아직은 보강 첫 주라서 불안에 떨면서 보강 중이에요 추후 보강 더 받고 아이가 학교 잘 다니고 적응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랬는데 이 작성자가 댓글 대댓글을 남깁니다 이 글을 쓴 사람 1년 반 지났는데 어떻냐고 물어봤죠 학교는 지금 거의 안 가고 있습니다 친구는 단 한 명도 없고 반에서 전혀 말을 하지 않습니다 먹거리는 원래 유기농에 밥, 반찬, 고기 먹이다가 그 보강 수업을 받고 나서는 라면이나 떡볶이 등 아이가 원하는 것들 마음대로 먹게 해줬더니 지금은 라면, 과자, 아이스크림만 먹고 있어가지고 엄청 뚱뚱해지고 키가 작아졌어요 다음 주에 소장님을 뵙고 다시 상담해볼까 합니다 마음 많이 속상하고 애타고 그러실 것 같아요 마음 단단히 먹으세요 꼭 힘내세요 이거는 다른 커뮤니티 댓글입니다 댓글 1번 야씨 이게 뭐야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아니 이걸 믿냐 애가 원하면 폰을 계속 주라는 말을 그대로 듣는 이런 초무식한 것들이 애들 엄마라니 이건 뭐 옛날 그 아나키보다 훨씬 더 교지 같은 집단이네 상담 비용만 150, 180 미쳐도 단단히 미친 듯 아 수업 비용이 아니고 상담 비용이 이렇다고 합니다 수업 비용은 아마 더 비싸겠죠 보강 수업 뭐 공짜일 수도 있고 모르겠습니다 패스 2번 어딜 가나 항상 문제야 취급을 받았는데 아니다 당신 아이는 특별하다 하니 홀락 넘어가 버린 것 같아 아니 근데 이런 거 그냥 사기 아닌가 이거 고소 못하나 3번 사기 맞습니다 이미 그 사람 학력부터가 사기예요 이거는 어떤 마음가피에 올라온 겁니다 그 소장이라는 사람 나이가 70대인데 서울대 생명과학대 졸업이라고? 말도 안 돼 아니 서울대 생명과학부가 95년도에 생겼는데 그때 이 할부의 연세가 40대예요 그러면 학부랑 그리고 학부랑 단과도 구분도 못하나요? 구라인듯이요 학력도 구라 친 것 같은데 뭘 믿고 저러는 거야 크크크 구라도 머리가 좋아야 잘 치지 아라키가 따로 있냐? 학력 어디 나와 있어요? 저자 소개에 나온 거 말고 못 찾았는데 서울대 나온 거 맞아요? 4번 극운해? 어이고 내가 보니까 저 부모들은 극문해 같아 5번 너무나 바보 같고 어처구니 없지만 그래도 새끼를 키우는 부모니까 그 절박한 심정에 썩은 동아줄이라도 잡아 보내는 그 부모들의 마음을 악용해서 등쳐먹는 저 사이비 돌팔이 이거 잡아 족쳐야 됩니다 사기로 고발해가지고 어디 잡아 가줄 수 없는 건가? 아니 ADHD 이거 요즘 약이 워낙 좋아가지고 약만 잘 먹기에도 훨씬 좋아지거든요 그리고 엄격한 훈용을 통해 애가 잘 클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야 이거를 그냥 바보로 만들어버리네 와 저 원장인가 뭔가 하는 할부애가 제일 나쁜 인간이야 6번 아니 이게 뭐야 그냥 자폐로 끝날 수 있는 아이들을 그냥 더 그시기하게 키우는구만? 아이고 참으로 통탄할 일이다 7번 뭐? 동생이 뭐가 어째? 시나? 장난감? 아 저 정신 나간 왕악키 아동학대 집단 싹 다 고발해가지고 수사받게 해야 돼 8번 그래도 옛날 그 아나키 엄마들은 지 자식에게만 해를 입혔는데 여기 나오는 엄마들은 남의 자식에게 해를 입힐 사람으로 키우고 있네 정말 심각하다 9번 내 아이가 일반적이지 않고 늦된 혹은 부족함을 받아들이기보다는 특별하다는 그 포장에 넘어가가지고 자기의 세뇌중인 모습을 보니 참 안타깝습니다 부모가 왕도 아닌데 왕의 DNA는 무슨 왕의 DNA야 뭐? 시나 노릇할 동생을 더 낳으라고? 이런 사이코같은 말을 맞대고 동전은 꼬락선이 하고는 10번 옛날에 그 게임 어? 프린세스 메이커 딸내미 키우는 게임 말이야 거기서 딸내미를 여왕으로 키우려면 기품 예절이지 그리고 지능이랑 이게 900점이 필요해 이게 최소라고 엄청 힘들어요 거기다 업보 이거 하나 빼놓고 나머지 나쁜 거 다 0점이어야 되는 건데 왕의 DNA는 무슨 개뿔 옘병 800점 나와도 여왕이 떨어져가지고 겨우 판검사되는 게임인데 이게 현실이지? 이야 뭐 옛날 아나키보다 더한 것 같습니다 아나키도 경악했는데 거기다 운영자라는 사람은 우리를 아나키 취급한다고 화를 내는데 오히려 이거는 아나키가 기분 나쁠 것 같은데 이야 너무 무시합니다 참 무서워요 감사합니다 할 말이 없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